부산시는 오늘 0시를 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1명과 12번째 확진자 접촉자 1명, 그리고 17번째 확진자 접촉자 6명을 격리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산에서는 확진 환자와 접촉한 부산 거주자 14명이 모두 증상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까지 부산 지역에 신종 코로나 관련 능동 감시자는 66명이며 의심 환자 20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